안녕하세요 마떡입니다. 오랜만에 남대문 주류상가에 방문하였는데요. 남도는 가격표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스키 가격 토킹업아웃 하였습니다. 저번 첫 영상에서는 남대문 주류상가의 대중적인 위스키 가격을 물어보고 대략적인 시세를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위스키 시세와 성장하는 스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듯 한 번의 영상 촬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재방문하여 위스키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위스키 가격 정보를 품절 전에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1번 저건 얼마예요? 70만원 지금 얼마예요? 25만원 저건 얼마예요? 29만원 블랜드로 13CS가 29만원? 네, 물로로 수세력 맛있어요. 1년 얼마예요? 28은 저에게 블랜드로 CS 1번은요? 70만원 수평 12년 나갔어요? 38 수평 7은 저건 얼마예요? 저건 70만원예요. 수평 10년은 얼마예요? 14만원 벨벤이 더불어도 17년은요? 34만원 저거 35에도 받아보요. 저건 단종이에요. 포르즈 싱글베로는 얼마예요? 88,000원 좀 내려왔네, 그래도. 9만원도 팔고 8만8천원 블랜드로나 18년은요? 24만원 에클란 체리 12년은 얼마예요? 10만원 18은 없어요? 35 25는 250 TVK 하모니언요? 13만원 밝은 싱글베로 15년은 얼마예요? 34 싼거예요? 저 36살잖아요. 라가벌린 16년은요? 14만 5천원 아드백 쪽은 무슨 버전이죠? 모가다라는 13이고요. 포르브레카는 15만원이에요. 글래날라키 배추 5 얼마에 줘요? 13만원 이거 10만원 글래날라키 30년 분포지 야마저키 12년은 얼마예요? 야마저키 10이 없어요. 지금 안 들어요. 하쿠셔나 12년은요? 29만원 코스는 얼마예요? 노아스밀은요? 12만원 1792? 풀풀풀 이건 얼마예요? 15만원 글래날라키 21년은 저거 얼마예요? 35 보통 36, 37까지 팔아요. 드로냥 모아요. 드로냥은 괜찮은데요. 7번 얼마에 준다고요? 30 1번? 네. 1번은 70 쳐야 돼. 드로냥 15년은 얼마예요? 15은 싸게 줄게요. 23만원 15, 18, 21을 모아도 되고요. 23, 24, 35. 싸게 줄게요. 그다음에 CS를 모으려면 CS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피티드는 이거 17만원이에요. 피티드 양인데 약해요, 저게. 그리고 아까 이제는 포트하고 피티드 포트가 있고요. 저건 안 나오네요. 끝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30 받아야 돼. 피티드 포트는 37 두 개는 단종이라 그거는 있을 때 사가는 게 좋아요. 드로냥 모을 거면 그거 있을 때 사가는 거예요. 나도 그거 세트로 사요. 그럼 그게 25, 55. 시근해서 낫나요, 이건? 28인데 27. 7번 좀 싸게 줘요. 30인데 28. 원래 스벵은 10년 사려고 오기는 거거든요? 10년은 괜찮아요. 14년은 괜찮아요. 그러면 저 10년 좀 싸게 줘요. 나는 안 돼요, 14. 13만 5천원? 아니, 14만 4대. 다음에 또 새로 올게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싸게? 더 싸게는 안 돼요. 14인이야. 14? 그럼 스마트 키워먹어 줄게요. 2,000원 빼줄까요? 2,000원. 저는 결국 스프링뱅크 10년을 구매하였는데요. 할인을 많이 해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은 흥정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할인 요청보다는 자주 방문하여 사장님과 어느 정도 안면을 확보하시고 할인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ine.com